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 서포터즈인 블루프렌즈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 미사 참내,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연중 제19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금정성당 부주임 김덕헌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웃이 죄를 짓거든 먼저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하시네요. 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단둘이 만나서 잘 타일렀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몇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차근차근 말하며 또 타이르겠습니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타이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고 변명도 하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다시는 말하기 싫어집니다. 여간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타이른다.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체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 가서 타이르라고 하십니다.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갔는데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서라도 그가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토록 거듭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8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의 1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잃은 것을 되찾는 이 비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지은 형제를 찾아가서 거듭 타이르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사람을 잃지 않고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죄 지은 형제를 거듭 찾아가서 그를 회개시키려 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없으십니까? 저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언자를 보내시어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며 타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잇따라 나의 종인 예언자들을 모두 보내면서 제발 내가 싫어하는 이 역겨운 짓을 하지 마라 하고 타이렀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쯤 되면 포기하고 지칠 만도 하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한두 번 듣지 않는다고 그냥 놓아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얻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잘못한 이가 듣지 않고 고집 부리더라도 인내하며 타이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내가 지치고 힘들다고 사람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얻으면 그것으로 더 기뻐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인간관계를 끊겠다는 표현이죠. SNS에는 차단 기능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싫은 사람은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손쉽게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금 말씀이 어렵고 불가능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표로는 지금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모한 도전처럼 들리는 이 말을 이루어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부산교구 금정성당 부주임 김덕헌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덕헌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